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보람찬 시간에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늘은 제3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서 323페이지 한번 배워보시죠 자 배웠나요?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거기에다가 6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 법은 공법 40문항 중 6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사업의 시행 절차를 기울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문제 중 욕심부리지 마시고 반타자 3문제 이상 좀 마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 법률도 역시 상급 2문제 중급 2문제 하급 2문제 이렇게 구성해서 출제되니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이 중급하고 하급을 마치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두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약간 또 쉬운 문제가 또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최소한도 3문제 이상 마치도록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정비 삽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 정비 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시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인 건축물이 신축에서 사용한 지 30년 40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수명이 다 되어서 노화되죠 불량화되죠 그래서 노후 불량화된 그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바로 찾아서 그 지역을 다시 싹 철거하고 해체하고 그 지역에 있는 도로도 다시 손 보고 말이죠 공환, 녹지공간, 수도, 하수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수도파이프와 하수도파이프도 바로 이렇게 노화되어서 사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시 바꿔쳐서 그 지역의 시설도 바꿔치고 그리고 아까 그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을 해체해서 새롭게 주택이면 주택, 상가만 상가, 공장이면 공장 이런 건축물을 새로 건축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바로 다시 조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 이런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하는데요 이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사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나갈 때에 그 사업의 시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귀라고 하는 법이 정비법이다 재건축사업한다, 재개발사업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중겸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재개발 대상, 재건축 대상 물건도 많이 접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물건에 대하여 공법상 어떠한 이용 제한과 또 어떠한 거래 제한 이런 것들이 가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용 제한, 거래 제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중개 의뢰에게 바로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행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이 법이 좀 나름대로 많이 활용되니까 관심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러한 세가의 사업의 그 사업을 할 때의 절차, 사업 절차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그 절차를 보기 앞서서 이 법에 있는 용어의 뜻들 11개가 나온대요 그 11가지 뜻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 아주 중요해요 용어의 정의 중요한데 우리 이제 교재로 가가지고 자 324페이지 보시면 이 법의 목적이 나있죠 이 정비법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법을 만들 때 바로 제 1조에 딱 항상 그 법을 만들었던 그 목적을 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목적이 나있죠 이 목적은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비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 상하수,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이 엉망이죠 그런 지역에 바로 그런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다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 아까 그 오래된 주택이 그 30년, 40년 사용해가지고 지났다 그러면 노후 불량화되죠 그런 것들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을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바로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주문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 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요 규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통하여 그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느라라고 1조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그냥 읽고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서는 꼭 한 문제가 필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약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점수를 주기에서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마치도록 하셔야 되겠죠 먼저 크게 용어들을 한번 눈으로 찍고 올까요 정비구이 나오고 정비사업이 나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이렇게 좀 용어를 크게 보고 오죠 노후 불량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비기반세 나오고요 공동이용시설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서 보면 대지, 주택단지, 사업생자, 토지동소유자, 토지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11번 정관능 이렇게 해서 총 11번까지 해서 11개의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드리면 철저하게 좀 머릿다 넣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법의 적용 대상사업인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먼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정합니다 그 장소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정비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가지고요 국토가 이렇게 있다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가 있다 이게 국토죠 이렇게 국토가 있다면 국토 전체에 대하여 이용 시 바로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규정하겠다 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국토의 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요 그랬죠 그런데 반해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 국토 중에서도 노후 블랑슈리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하자 하여서 이렇게 도시 안에 있는 땅에다가 바로 지정을 하게 되는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만 특별히 적용을 하기 위한 법이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다 그 안에서 정비사업을 한다 하면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자는 법이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이니까 이 법을 먼저 적용해서 정비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면 이것도 국토 일부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바로 관련된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는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이 정비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 없는 것은 일반법적 위치에 있는 그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바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이 또 무엇이냐 이 정비구역의 뜻을 봅시다 1번 정비구역이란 여기서 뭐하자고 지정고시했다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지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게 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네요 그래 이걸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이걸 알릴코 보유시 이렇게 해서 지정고시한 구역인데 이때 지정했다가 또 남치고 그럼 이걸 누가 지정하느냐 바로 저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본격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미리 하나 써 놓으십시오 이 정비사업을 하려는데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당이면 바로 서울특별시당만 지정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당만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대광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광시 광역시에서는 광역시당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세종이다 그러면 세종특별시장만 지정할 수 있고요 제주도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사만 지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지역이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다 그러면 그 도사님이 계시고 그 도 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이 있죠 그런데 도지사는 절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니고요 바로 그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하고 군수만 바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네들만 지정을 할 수 있다 도사, 국토교통부장은 아니다 또 서울특별시에 내에 있는 육대광역시에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구청장도 지정권자가 아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도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네들이 지정고시안구역이 정비구역이다 이렇게 미리 알아두시고요 이 정비구역에서 시행하게 되는 정비사업이 또 무엇이냐 바로 2번 아시죠 이 정비사업은 잘 이해해두셔야 돼요 정비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정비구역이 아닌 밖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도 정비사업에 포함된다 그럼 땡입니다 이것도 이해를 잘해두시죠 그래 정비사업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해야 되냐 정비구역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한다 그 안에서 할 때 무슨 법을 적용해서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을 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 법은 도시미주강경정비법입니다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하자는 사업이냐 그게 나와있죠 바로 이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서를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구를 개량 건설하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을 말한다 그랬죠 세 가지 사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사업 관련해서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재건축 사업을 바로 공공기관이 바로 사업을 한다 공공기관이 뭐 시장 군수 등이 한다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되어 대선다 그럴 때는 그걸 공공을 씁니다 공공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 사업 이게 작년에 바로 박혜정통에서 도입을 했어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바로 주관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의대 안에서만 하는 것과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주관경개선사업에다 1을 쓰고 재개발사업 앞에다 2을 쓰고 공공재개발사업 앞에다가 2-1을 써보고 주관경개선사업에다 1, 여기 했다 2, 공공재개발사업에다 2-1, 재건축사업에다 3-1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겨보십시오 자 한 장 넘어야만 나와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나와있죠 끝까지 좀 받으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들 의의를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의의가 어떻게 되냐 의의가 시험에 나오기도 했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의의들을 잘 좀 이해하고 짝적해서 알아주셔야겠다 먼저 주관경개선사업은 이것도 주관경개선사업이요 이것도 주관경개선사업이다 두 가지를 바로 다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이 주관경개선사업은 이렇게 도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전구에 있는 토지다 그 토지는 다시 변형했다 그래 이것이 전구에 있는 토지인 국토다 국토는 크게 용도직이 도시적이 있고 그리고 비도식인 관리적도 있으며 농림적도 있고 자연환경보존적이 있다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허업적 녹적으로 구분지정한다 주거적 상업적 공허업적 녹적으로 구분지정해서 이용관리하고 있다 라고 했죠 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는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골에 어디 논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환경보존적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적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도시적 중에서도 주로 주거적 상업적 공허업적에서 한다 여기에서 바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세가 용도직에서 녹지원 풀밭이니까 여기서는 정비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위치를 좀 생각하십시오 자 이때 이 주거적 있지 않습니까 이 주거적에 주택가가 있는데 없는 섬민들이 살고 있는 초시 애각지대 바로 거기는 빈민촌이 있고 달동네가 있고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가 바로 좀 집이 오래돼가지고 허스러워하다 그리고 좀 여러가지 시설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런 지역의 주민들은 좀 경제적으로 약간 어렵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저소독점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그 지역은 도로도 좀 그렇고요 또 산, 달동네 가지고요 또 길목, 꿀목구멍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도로 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기반세를 한대요 정비기반세를 극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된 집들이 다 딱 붙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후 블랑슈이 가도하게 밀집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한 것들을 다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밀어가지고 다시 그 지역의 주관경을 개선하자라는 사업 이 사업을 뭐라고 하냐 주관경 개선사업이란다 자 이것 꼭 알으셔도 돼요 거기에 나와 있죠 도시저소독점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그 정비기반세를 극혀라고 그래 극혀라고 극혀라고 거기다 체크 일단 도시저소독점이 집단 거주역 이 말 나면 바로 주관경 개선사업이다라고 떠올라야 되고요 극혀라 그 다음에 정비기반세를 가도하게 밀집 과도하게 밀집 그 말 체크 과도하게 밀집 그런 지역에서 바로 깨끗하게 밀어가지고 주관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뭐냐 하면 주관경 개선사업이다 그런 사업할 때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그 지역 주민들이 걷어가지고 하기는 벅차겠죠 그래서 그 사업을 주로 누가 해 주냐 바로 그 지역의 공적주체인 시장군수 등이 들어가서 해주고요 또 그 바쁘시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중계로 보내서 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경 개선사업은 또 어떤 것도 주관경 개선사업이냐 두 번째 나였죠 어느 지역에 가보았더니만 그 단독주택만 착 질배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용도직이 보통 제1종 전용 주거직이면 그래요 제1종 전용 주거직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관경을 보호하자 해서 지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과거에 바로 택지 분양받아가지고 단독택을 지었다 지급으로 한 40여 년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기존에 각각의 세대에 바로 이렇게 현재같이 승용차가 많이 증가하겠다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안에는 바로 부설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질돼가지고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택만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공헌 같은 거 놀이터 같은 거 경로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과거 40년 전에 그 조성됐던 지역이니까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도 바로 제2종 전용 주거직은 공헌 농택이 다세대가 드드드득 붙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시설이 제대로 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세대 같은 것들이 바로 4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시 그 지역도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바로 지자체에서 돈 들어서 좀 넣어주자 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 주거 환경을 좀 그대로 보존하는데 그 시설을 좀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좀 해주자 그래서 정비 기반세라든가 그리고 그 공동 이용세를 좀 확충해줘가지고 주거 환경을 좀 보존하고 정비하고 계량해서 깨끗하게 해주자 이런 사업도 주거 환경 개선사입니다 그런 시설을 넣어줄 때는 역시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 가지고 넣어줘가지고 주민들이 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그 사업을 공적주체인 시장 군수 등이 해주고요 그리고 바쁘시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장으로 지정해서 보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거 환경 개선사업 바로 두 가위를 정확하게 여러분은 꼭 알으시대요 그래 이 사업을 아까 제가 1번 읽어드렸죠 2번 읽어드렸죠 이걸 이드록스케 써 놓고 야 이게 무슨 사업이냐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때 이거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야 이렇게 잡아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재개발사업은 아까 달동네 그 옆의 동네를 뜯어고치는 사업입니다 그 옆의 동네는 약간 좀 나아요 그래서 바로 도시 조소독주민 집단고주역 이름만 안 나오고요 그 지역의 정비기반실인 도로 상하수 이런 것도 좀 열악하다 극혀락한 건 아니고 좀 열악하다 그리고 노후 부양중이 과다하게 밀집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밀집해 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열악 밀집 이 말 했다 체크예요 그래서 열악 밀집한 그 지역을 밀어붙여가지고 좀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 뭐냐 하면 재개발사업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지역민들 토지동호소자들이요 20명 미만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네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지네들이 시행자들 사업을 합니다만 20명 이상인 그런 사업장일 때는요 재개발사업 조합을 만들어요 재개발사업 정비하자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정비하자 해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만드는데 그걸 약점으로 재개발사업 이런 재개발사업 조합을 바로 토지동호소자가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합니다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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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또 어떤 것도 재개발사업이냐 아 이 봐보세요 상업지역에 오래된 재래시장이 있다든가 그리고 공업지역에 오래된 공장 봉제공장 이런 공장들이 있는 지역에 오랜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가 엉망이다 그래서 다시 그거 싹 건물 밀어가지고 노 블랑화 되어있으니까 밀어가지고 도로 자식 자켓으로 넣고 또 상하수도 넣고 공원 녹중원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 주거적은 환경을 표현할 때 주거환경 그렇게 표현하고 상업적과 공업적은 주거환경 이름만 안 써요 상업적과 공업적 환경은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는 지역이니까 주거환경 그 말 쓰지 않고 도시환경 이런 말 씁니다 도시환경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봅시다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이 말이죠 공업적에서 바로 도로 싹 허세만 도로 싹 철거하고 철거해 버리고 다시 예쁘게 넣어가지고 바로 교통이 원활하게 펑펑하게 흘러가도록 이걸 도시근을 해보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 도심에 있는 상가들 다 주거하고 있죠 새로운 큰 마트들이 생기고 그래서 바로 상권이 급속도로 휩쓸려 버렸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 도심의 상권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자 그런 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사업이다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 그리고 상권 활성화 계속 나가자 그래서 도시환경을 개선하자 라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사업이다 그리고 이 재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사업을 하게 한 정부 안에 있는 토요동원 소재하가 20명 미만이 지내듯 동거둬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20명 이상이면 재개발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재개발사업을 만들 때는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 이 토요동원 소재하가 조합산립 추진을 먼저 구성해서 시장군사한테 승인받고 승인 따르면 추진의 측에서 조합산립 인가를 시장군사한테 신청하고 인가 따르면 30명에 조합산립 등기를 해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개발사업 중에서도 공공주체가 들어가서 사업한다 아까 일반적으로 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토요동원 소재하가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인헤들이 만든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시행자가 돼서 주로 하기도 한다고 그런데 인헤들이 아니라 바로 공적주체인 바로 시장군수 등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시장군수 아니면 바로 한국토지주통사 지방공사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데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된다 이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되면 사업비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돈을 내는 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헤들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공공주체들이 돈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걸 공공재개발사업이라고 해요 공공재개발사업 자 그거 봅시다 공공재개발사업이 뭐냐 그러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같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을 한다 그래 어떤 경우 공공재개발사업이냐 가로 1번과 2번 거쳐서 가로 1번과 2번을 다 충족하는 그런 재개발사업이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데 1번이 포인트가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5명을 동시에 미칠 것이고 이네들 나올 때마다 세종특별자치가 있다 거기에는 기초자산체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인 광역자산층이 기초자산층이 해야 할 일을 다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도요 특별자치도사인 광역자산층이 있는데 여기는 기초자산층이 시군군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군이 없기 때문에 이 특별자치도사가 기초자산층이 해야 할 일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층이 있는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에서는요 그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이 또 그 역할을 하죠 그래 이네들을 나올 때마다 다 쓰려니까 너무 길고 복잡하고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약자로 정비법에서는요 시장 이렇게 시장하고 시장 점 찍고 군수 이렇게 약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등 이렇게 그래서 도심의 주강경 정비법을 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 도심의 주강경 정비법상 시장 가운데 점 찍고 군수 등이 나왔다 하면 이네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 써놨죠?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5명을 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하겠다 이런 자가 바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네들이 한다 하면 재개발을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토지주동사와 지방사를 묶어서 하는데요 토지주택공사 등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네들이 이제 금방 했던 거 시장군수 등 밑줄 토지주택공사 등 밑줄 이네들이 바로 주강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서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한다 그걸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바로 주강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되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대행자가 되었다 이랬을 때 이걸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이런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바로 사업을 하게 될 때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전체 연명식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한 나머지 주택수 또 연면적의 50% 이상을 바로 지분용 주택 공공임대태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태 이것으로 건설 공급하게 되면 이걸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합니다 자 그걸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는요 공공임대택 건설 비율에 맞게 공공임대택을 건설 공급해서 없는 서민들의 주관정을 도매해 나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비율을 보면 또한 1번 도심의 주강경 정비법을 이제 법이라 하겠는데 바로 이 도심의 주강경 정비법상 공공재개발 사업에 따라 건설 공급해야 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건설 공급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의 법원에서 국토교통기관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는 해야 된다 그래 그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에 건설 공급해야 하는 그 공공임대택 건설 비율은 건설 공급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이하 부분에서 국토교통기관이 정하는 그 비율 이상으로 하는가 20% 이하 그 수치를 받았어요 그래 공공재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 건설 공급을 하게 되는 세대수가 천세대 중 바로 200세대 이하의 법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는 바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줄 거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체하고요 이네들 뭐라고 하냐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하죠 아까 했죠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자 아까 해드렸으니까 그걸 꼭 하셔 그래 앞으로 이제 이 법을 공부할 때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하면 이네들을 의미한다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포함되지 않아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광화군 그네들은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 인천광역시장만 바로 자기 관악역되어 있는 자추구 안 했다 또 아까 옹진군 광화군 냈다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부산광역시에서는 오직 부산광역시장만 이 정비구역을 자기 관악역에 있다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자추구의 구청장이 동네구청장 사구구청장 이분들은 자기 관악역에도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어요 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다 그러면 기장군수는 기장군 내에다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지정권자 아니니까요 거기도 부산광역시니까 부산광역시장만 기장군의 어느 지역을 정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부산광역시장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찬체에 설 된 지방도시위원회의 시민 그래 지방도시위원회 또 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주군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그래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그것이 없으면 지방도시위원회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공공임대택건설비율을 이 1호 비율보다 좀 완화해줄 수 있다 아까 이런 전체 건설 공부하게 되는 세대수 대비 20%의 야외포문에서 국장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공공임대택을 건설해서 내놔 그랬는데 이 심의를 거쳐서 그 공공임대택건설비율을 좀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경우라면 박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밑만 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대표적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보겠는데 이 재건축사업의 뜻이 잘 나옵니다 재건축사업은 주로 어디서 하느냐 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안에서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안에서도 공동탱이 있는 장소에 삽니다 공동탱 공동탱의 꽃이 뭐였겠습니까 아파트 뭐 열립댁 이런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40년 전 그러면 40년을 역사안에서 들어가보면 박정희 대통령실에 건설 공급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그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노후 불황화됐다 그런 장소에서 주로 그 밑동을 다 철거하고 깨끗이 해치해서 날려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아파트 같은 걸 세우는 사업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업을 뭐라고 하냐 재건축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어린 공동탱 단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파트 5층짜리에 천세대, 이천세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이런 노후 불황화된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죠 공동탱에 해당 노후 불황한 건축물에 해당한 공동탱에 밀집하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사업 이걸 재건축사업을 합니다 이 척은 바로 그 척의 진입도로 같은 거 이런 도로 같은 거 이 안에 주차장 공용차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동안 쭉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공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기반서인데 정비기반서는 양화나 바로 이 안에 있는 노후 불황한 건축물에 해당한 공동태의 밀집하여 있어서 이걸 다 부수고 철거하고 해체해서 날리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주관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재건축사업이다 이런 재건축사업을 취향하게 될 때는 그 사업 시행 절차상 이걸 한번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하면 다 해체해서 없어야 되니까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을 하도록 규제하게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무슨 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절차상에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하는가 재건축사업만 그렇다 이렇게 일단 들어두십시오 그래서 재건축사업이란 것은 정비기반서는 양호 또는 딱 쳐요 양화나 노후 불황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태 또는 쳐요 그것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바로 주관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재건축사업하자고 여기다 진행했다 합시다 재건축사업하자라고 진행했다면 그 안에 있는 토요동호소자가 바로 우리 사업하자라고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재건축사업을 바로 공적주체가 총대매고 사업을 한다 돈 들여가지고 그때 그걸 공공재건축사업이라고 그래요 누가 공공주체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이네들 이네들이 총대매고 사업시장자들에서 밀어붙이는 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을 하는데요 밑으로 가볼까요 공공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1번 2번 있죠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밑에 가로 1번 보면 시장군수 등 줄 것이고 토지주택공사 등 줄 것이에요 이 자들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도 그냥 공공시행자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건축사업이 시행자가 되어서 또 재건축사업이 대형자가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됐다 그때 그걸 공공재건축사업시행하라요 이런 공공재건축사업시행자가 되어서 바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때 종전후 용종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 이걸 공공재건축사업이랍니다 그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거기다 줄 것이에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거기다 줄 것이고 거기다 줄 것이고 인쪽 예배했다 이렇게 입고로 해서 그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다 단지의 종전세대수 종전세대수의 100분후 160세대 16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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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세대수 그래 이 공공재건축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이 단지에서 바로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그 단지의 종전세대수가 바로 1000세대에 있다 100세대에 있다 합시다 100세대에 있다면 그것의 100분후 160하면 얼마입니까 160세대가 되겠죠 그에 해당하는 세대수 그 세대수만큼 건설, 공급을 하도록 하는 사업 이걸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공공재건축사업이란 것은 가로 1번과 2번의 요건을 모두 갖춰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하는데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어떤 거냐 일단 사업을 하는 주체가 공적 주체가 꼭 깨들어야 되죠 시장, 군수 등이 가서 하든 토지, 주택공사 등이 들어가서 하든 이네라고 조합하고 공동하든 일단 공공주체가 들어가서 그 사업 후 시행자, 재건축사업 후 시행자 재건축사업의 대행자가 돼야 돼요 이네들을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 하죠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바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단지에 종전 세대수의 대비 얼마 이상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할 것을 요구 받느냐 100분의 160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수만큼 건설, 공급을 하독되어 있는 사업 이걸 공공재건축사업을 한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해요 가로 3번 조금 전에 이 용어유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노후 불량구청들이 과도하게 밀집했는지요 또 재개발사업은 노후 불량구청들이 밀집했는지요 이렇게 했었죠 또 여기도 노후 불량구청이 밀집했는지 그랬었죠 이때 노후 불량구청이 계속 나오는데 노후 불량구청이 뭐냐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정비관에 노후 불량구청으로 해당해야 바로 사업자 해체해서 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질병이 많은 장소를 포착해서 정비사업을 합니다 이때 노후 불량구청에 해당하는 그 건축물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법에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후 불량구청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노후 불량구청에 해당해야 철거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서 다 밀어가지고 새롭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번을 좀 봐두세요 어떠하면 노후 불량구청에 해당하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한 문구로 묶어 쳐요 이게 바로 노후 불량구청에 해당한 것이다 1번 보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구청이다 꼭 봐두십시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2번 보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 말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에 견뎌내못하고 붕괴될 소지가 있는 건축물을 합니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체결함, 보실설계, 시공으로 구조적결함 등이 있는 다음 기혁, 니은의 건축물도 노후 불량구청인데 급수설비, 급수설비가 뭐냐 건축물 안에 들어있는 수도파이프 있죠 이걸 급수설비라고 해요 배설비는 이 수도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배수관이 있지 않아요 이것들을 바로 하수도관을 말해요 배수설비, 또 오설비는 더러울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물을 빼는 오설비 이런 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설비를 오랫동안 건물 안에 넣어놓고 사용하다 보면 뭐 사시면 되겠다 그러면 다 사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노화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오래돼서 썩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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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거 다 해체해서 날려야 되죠 그러려면 어차피 그 건축을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시설들이 바로 건축물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노블랑출물 급수설비, 배수설비, 오설비 등 이런 설비라든가 지붕, 애벽, 마감의 노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을 우려되는 건축물도 노블랑출물이고요 니은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바로 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며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이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장 증가가 예상된 건축물로서 특강, 특도, 특, 또 대도시 약조로 이걸 시도조례라 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하는 다음 후 기형, 니은, 디것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노블랑출물입니다 대지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그런 대지에 있는 건축물라든가 또 도시군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도 노블랑출물입니다 니은 공장,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처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도 노블랑출물이 되고 특히 4번 중요표 4번이야 미안해, 디귿 해당 건축물을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중공의를 기준으로서 몇십 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보수 보강 보수 보강했다 네모 이렇게 보수 보강이 내자다 내자니까 앞에 몇십 년이 나오는가? 40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년, 30년 안 틀리고 40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보수 보강하는 그런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 노블랑춥니다 이 디귿의 내용하고 4번의 기억하고 헷갈리 생각해야 되겠다 이 4번은 도시 미간을 해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도시 미간을 제한다, 해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건축물들이 바로 도시 미간을 제하하느냐 바로 오래돼가지고 막 지붕 날려 가버리고 문짝 떨어져 나가고요 한마디로 그 소유자가 방치하고 가버린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갈 때 보면 정말 귀신 나올 집들 이런 것들이 도시 미간을 제하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도시 미간을 제하는 건축물이라든가 또 노화된 건축물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노화된 건축물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억년에 하나만 해당하면 노블랑춥인데 어떠하면 노블랑춥이냐 중공된 후 20년 이상 30년의 범인에서 바로 시도의 조례가 정한 기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도 노블랑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도시 미간을 제하고 있는 건축물 그건 정말 귀신 나올 집들이에요 그 말 나왔다 노화된 건축물이다 그 말 나오면 몇십 년만 지나도 노후블랑춥으로 인정되어서 재건축도 인정되느냐 바로 20년 이상 30년 이하에 보내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만 지나도 노후블랑춥으로 인정되어서 재건축 같은 것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도시 미간을 제하는 건축물이라든가 노화된 건축물의 경우 바로 그것들이 있음으로써 도시 군 기본객상 경관에 따도합니다 미간이 아니라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축되는 건축물도 노후블랑춥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나있죠 정비기반설하고 5번 바로 이 정비기반설하고 5번 공동이용설을 묶어서 비교 그래 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하고요 공동이용설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정비사업을 하겠다라는 정비가 간에 바로 시설 중에서도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정비기반설이라고 그래요 정비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고 또 주민들이 공동을 위하는 시설이 공동이용설인데 공동이용설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먼저 공동이용설에는 이렇게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리집,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수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암기할 때 놀마작새집 한번 쉬고 놀마작새집에 우리 구경한다 할 때 구경하고 타카수 이렇게 놀마작새집, 구경, 타카수는 공동이용설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기반설에는 이 안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 녹지, 그 다음에 광장, 하천,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공동구, 공공공지, 뭐 이런 것들 가스공업실 이런 것들을 바로 또 구경, 이런 것들을 정비기반 산다 꼭 여러분들 바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공공지 광장 있죠 그리고 그 가스공업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체크를 해서 읽어두시기 바라고요 고공동구, 그 다음에 이 6번 이 정비법상 대지라는 용어가 뭐냐 대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대인토지다 이게 아니고요 정비법상 여기 보세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아까 정비굴청 한다고 그랬죠 정비굴청 하다보면 그 안에 편입된 필지마다 지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필지는 지목이 대, 어떤 필지는 지목이 잡종지, 어떤 필지는 바로 지목이 전 어떤 토지는 또 도, 어떤 토지 또 도, 어떤 토지 주유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등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지목들이 그런 지목 여와를 불문하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싹 건물 철거해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건물 세우기 위해서 땅을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에 정비사비하여 조성된 토지를 싹 묶어서 지목 묻지 않고 이렇게 싹 정리합니다 깨끗이 정리해요 흙 나왔습니다 이걸 대지를 합니다 대지 그래서 대지란 정비사비하여 조성된 토지지 지목이 대인 토지만의 말한다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7번 아까 공동택이 있는 단지에서 주로 재건수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때 주택단지가 무엇이냐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 주택단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 보면 주택 부대 봉수를 건설하나 대의로 조성된 일단으로 토지지인데 1번하고 5번만 봐두시죠 1번하고 5번 그리고 주택단지는 1번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2번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했고 알아주십시오 1번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선으로 바로 주택 부대 봉수를 건설하는 일단으로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건축하려받아 아파트 또는 열폐를 건설한 일단으로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꼭 알아주십시오 1번하고 5번만 그 다음에 8번 사합시행자 이 법에서 사합시행자 하면 그냥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사합시행자가 누구냐 하면 정비사업을 이 안에서 시행하는 자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9번은 별표 5개 이 법에서 이렇게 토지동소자 나옵니다 토지동소자 할 때 등자가 꼭 보여요 토지동소자 뜻이 뭐냐 하면 이렇게 봐보세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정비시청이 됐다 그러면 토지동소자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자가 뭐냐 하면 이 안에 건축물소유자 또 등이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토지지상권자를 약자로 토지동소유라고 한다는 것 그런 말에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동소자 뭐냐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정비시청이 됐다면 그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소자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에 토지를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자만 토지동소자라고 보고 그냥 토지만 자기 거고 남은 것이 건축물 딱 그 위에 딱 그러면 건축물소자 토지소자는 토지동소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할 때 재건축할 때 또 토지지상권자도 토지동소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재건축사업 조합 만들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 조합 만들 때 이 안에 토지만 딸랑 가지고 있고 또 나무 땅에 건축만 딸랑 가지고 있고 지상권자다 그런 자들은 재건축사업 조합 만들 때 조합원이 되지 못해요 재건축사업 조합 만들 때 조합원은 정비관에 재건축을 하게 한 정비관에 있는 토지동소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도록 규제해 놓고 있는데요 그때 토지동소자라는 것은 건축물하고 토지 밑바닥 그 부속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됩니다 나무 반대파라든가 아까 토지만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까 매도 청구 나가고 매도 청구당하고 그냥 나가야 돈 받고 땅값 집값 받고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 만든다 그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가 조합 만들었다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살표 할 때 동의를 했던 반대했던 분만하고 이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가 다 의무조로 조합원이 되니까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자, 지상권자가 다 조합원이 되어서 바로 조합의 구성이 됩니다 다만 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자하는 조합원으로서 다음에 바로 진행할 때 조합원 분양분을 분양받아 갈 수 있지만 토지지상권자는 분양받을 때 분양대상이 되니까 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분양을 못 받아요 지상권자는 그런 것들을 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9번 중요하니까 다시 보겠어요 토지동소이란 다음에 해당이란 말한다 뭐냐 1.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기구는 정비관에 유치한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자, 지상권자 받는다 받으시고 2. 재건축사법기구는 정비구역에 유치한 건축물 및 미시란 말 중에 동우시효권입니다 그 부속 토지소재를 받는다 받으시고 10번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동사 또는 지방공사 만다 밑에 있죠 그거 봐두시고 11번 정관 등이 뭐냐 그러면 조합원 정관 사업시행자가 토지동소자인 경우 자체로 만든 기약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탑자가 사업시행자일 때 작성한 시행규정 이것들을 묶어서 정관들이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조합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관을 정해가지고 정관대로 사업을 추진해요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소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자치기약을 꼭 만들어서 해요 자치기약 그리고 아까 이 공적주택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탑자가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짝지를 좀 해두세요 다시 정관은 조합이 시행될 때 그리고 규약은 토지동소자가 사업 시행될 때 시행규정은 바로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탑자가 시행될 때 작성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짝지기를 좀 해두시고 잠시였다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330페이지 이하부터는 정비사업을 시행결제하니까 제2장,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 지정 위에다가 정비사업 시행결제하시작 그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결제하시작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시죠 자, 사업할 때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것들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자, 사업할 때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봐요 그래서 이것을emi tenían 제4장, got it 결국에는 대의 양지기 이곳은 산업한 에너스 언급한 시간 늘----------------chlagen vero 할 때